세종지역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버스 이용객 수도 코로나 이전보다 200만 명이나 늘었고, 셔클과 어울링 이용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광역 BRT 노선인 B2와 B4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를 증차한 세종시. 광역 노선 1001번을 신설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세종지역 버스 이용객 수가 1,9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지 2년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만 명 이상 더 늘어난 겁니다. 수요 응답형 콜버스 셔클 이용자 수도 지난해부터 서비스 지역이 1생활권에서 2생활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시행 첫 해인 2021년 34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66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 역시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24만 8천 명을 돌파했고 연간 이용 횟수도 245만 3천 건을 넘어서며 5년 전보다 이용률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는 올해에도 광역 노선을 포함한 버스 노선을 확장하고 충청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이응패스 도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어울링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응패스는 여민정과 함께 세종시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